우리 흔히 예전에 인터넷에 떨어졌던 둘 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100명이라면 뭐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지금도 굶고 있을 거고 그 중에 몇 십 명은 굶고 있고 그래서 딱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경할 만한 사람들은 전체 100명 중에 한 두 명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만약 이 서궁열차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그 1001량 칸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마 그런 비율이 됐어야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1001 꼬리 칸과 머리 칸에 한 사람씩 있다. 이거를 상징화한 게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한 칸씩 그러니까 1001개의 계급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좌석수는 좀 VIP성으로 갈수록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비율이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전체 사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이 두의 대부분을 가정하는 상황으로 반영을 잘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단순히 인류를 수치상으로 나눈 그런 통계하기보다는 권력의 크기로 나눠 봤을 때는 설문의 멘트가 잘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쯤은 해봅니다. 되게 후당한 분석같이 두 개인데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없어요. 그 커터스라는 인물이 거기 나와요. 캡틴 아메리카에서 방패 들고 돌아치는 미국 국기로 독배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극중 인물의 명이 커터습니다. 이 사람이 혁명을 꼬리칸에서 인류 켜서 앞으로 한 칸씩 가면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소문열차을 완전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해서 혁명의 인물로 나오는데 그 혁명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가 저는 역사학적 감점을 보면 인간의 역사가 지나온 거랑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첫날 꼬리칸에는 빛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습니다. 근데 용병을 일으킨 다음에 한 칸 앞서가니까 물가가 나오고 급수가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채집 마지막 칸에서 맨날 벌려주어 먹다가 물가 금가로 가면 뭐가 시작되면 농경 생활이 역사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진화된 것처럼 여기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물을 먹으니까 야 이제 정착하자 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시작합니다. 또 근데 커터스는 아니다 더 앞으로 가야 된다. 한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어려워졌으니까 난 이제 혁명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권력으로 나아가는 커터스 그리고 그 안에 그냥 머물려가 농경 생활에 머물려하는 일반 인간들 이런 관점으로도 보면 재미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거 보내준 그런 자료로 봐서 좀 약간 조합동원입니다. 이게 마지막 해적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되는데 아까 뭐라고 보냈죠? 뭐요? 무슨 해적을 하는데 아까 얘기 듣다가 까먹었어요. 다 다른 얘기하고 제가 빠르게.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방송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살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차 혁명이 들어가니까 야 이제 먹고 살게 생기니까 야 좀 이제 통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농경 생활에도 딱 들어가면 양식이 충분하니까 이제 통제와 생산에 대한 컨트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에 어떤 코딩이 나오냐면 1년에 2번만 먹을 수 있는 스시가 된잖아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론 영화를 안봐서 어떤 장면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역시 생산량을 그리고 소비량을 어느정도 준하게 하는 족장의 형태. 커터스가 족장을 바라는 겁니다. 농경 생활의 리더에서 바뀌는 거죠. 그렇게도 한번 담아볼 수 있어서 이게 석유화차가 우리 인류의 역사 지나와도 맞닿아 있다. 그런 코딩이 좀 숨겨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또 볼만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끼어들어 주시고요. 근데 궁금한 건 왜 양갱을 들고 하세요? 저도 그거는... 뭐... 양갱을 들고 하세요?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입안에 양갱이 꽉 찼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남궁민수와 관련된 것 같은데 저도 저희는 보지 않았으니까... 남궁민수 하니까 내가 이 성공을 차에 처음 노출된 길을... 이걸 패러디한 거였어요. 서울열차하고... 서울열차? 무슨... 양갱판... 양갱판을 차지하기 위한 혈중이 있는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남궁민수의 남극민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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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호입니다. 그리고 고아성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는 또 어떤 인물이냐면... 동준어가 성전을 많이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요나는... 누구 뱃속에 있냐가 주변이야. 어떤 거 뱃속에 있느냐가 주변이야. 요나는 뱃속에 있더라고. 아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게 요나인데... 고아성은 기차뱃속에 있는 거죠. 기차뱃속에 있지만... 마지막에 인류의 표상. 미래세대로 보이는... 지금 신세대를 표현한... 신세계를 표현하거든요. 이게 또 프리메이스나 음모론을 얘기하면... 뉴 월드 오더. 신세계의 마지막 인류니까... 고아성이... 마지막에 길차의 시스템을... 다시 탈피해 버리거든요. 길차라는 시스템은... 지금 오늘날의 자본주의로... 적어된...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사회를 의미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설군열차를 통해서... 자본시장은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경제학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빈부의 격차는... 1001처럼... 1001처럼... 양극과... 극대... 완전한... 대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이상... 맨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술, 마약, 섹스에 탐닉하면서... 더이상... 삶에 대한 의미를 못 꾸여하고... 사람들만 끊임없이 죽여야 된다. 이 열차는 계속 가야하니까... 자본주의 시장은 계속 가야겠다. 월스트리트에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살수만 없다. 죽어도 된다. 이게 정확하게... 뉴 월드 오더의... 신세계 지수... 일부러 5억으로 줄이자는... 얘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고런 의무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약간... 뭐라야될지... 약간...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했는데... 신세계 지수... 뉴 오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지금... 사회에서 만족하지 못한... 대다수를... 형업하기 위한... 앞으로 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이게... 거짓 보상인데... 마치 뭐가 있느냐... 이게... 그렇죠. 같이 얘기하면서... 약간... 상승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까 요나처럼...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인간들이 생기다. 그렇죠. 근데... 마치... 세상이 이게 다 있냐...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키우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도... 그런 사람이고... 부모 밑에 자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런... 테두를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서브금 열차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후무기를 떨어뜨려서... 이 세상에 뭐... 빙하기가 왔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 열차가... 실제로... 그... 유일한 대안인가... 이거는 약간... 의아한...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영원히 다 가는... 기차로 나옵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무조건 기차 바뀌면... 죽습니다. 추워서... 그게... 영화 설정이기도 하고... 네... 영화 안에서... 피지배계급들을... 가두기 위한 설정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마감이 중요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려면... 이게 게임이론이나... 그 게임은 굳이 안해도 돼... 굳이 내가 차를 타고... 이 세상을... 누비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 안해도... 살 수는 있어... 그렇죠... 내가 굳이... 어... 항상 품질 똑같은 음식과... 물과... 공기를... 먹지 않아도... 아나도... 살 수는 있잖아... 그 다음에... 거기에 덜 맞는 약을... 투약 받고... 질병을 약간 벗어나면서... 살지 않아도... 살 수는 있음... 약간 불편하고... 약간 어렵고... 춥고... 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나머지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아마... 기차에서 벗어나면... 죽는다라고 볼 것 같아요... 음... 기차 밖의 차가운... 그 현실을... 죽는 것 같다... 어떤... 인격의 죽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혁명 3일차에 가면... 뭐... 교육을 시킨대요... 이제 사람들을...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지배계급의... 피지계급을 위한... 교육이란 시스템인거죠... 요거 벗어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에요... 나중에 우리의 공보육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차 밖은... 무조건 죽는거에요... 사실... 기존의 교육에서 나간... 대안학교를... 마치 처음에는... 실패한 인생인데... 너네가 끝났어... 이렇게 보는 현실과도...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저희는 사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있는... 분들이잖아요... 아... 여러분... 뭔 소리야... 안 벗어났어... 하하하하... 최근에... 돈을 벌고 사는데... 자본주의 끝자락이 있지... 끝자락이 있지... 기차를 타고 계신거구나... 사실... 근데 앞칸에 있다가... 갑자기 뒷칸으로 가셨다가... 왔다갔다 하시는 인물로... 보여주셔도 되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번영... 번영신학의... 모티브의... 앞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와 빈을... 다... 섭렵했던... 바울과 등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근데 참... 형님은 어디에요? 저는 생각해보면... 자꾸... 이 기차에서 벗어나는... 인물로... 그렇죠... 벗어날 힘은 없는데... 아... 이건 가짜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하하하... 가정... 가정의 틈을 깨는 것입니다... 가정인건... 어떤 가정이죠? 가정... 아... 기차에서... 기차에서 떨어지면 안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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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기차에서 나와? 마지막에는... 요나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새로운 이상향... 바깥쪽으로 향하는 풍력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설명이 되있는 것도... 기차... 기차의... 내 끝... 칸까지 간게... 꿈이고... 인류의 목표가 아니라... 네... 기차 밖의 세상을... 벗어나야된다... 이게 아마... 다양성과... 여러가지... 그래서... 송광호 중간에... 뭘... 밖에서... 곰을 봤대요... 기차 밖에서 나와서... 근데... 곰을 글자를 꺾으려면... 문이 됩니다... 이야... 이거... 이야... 이런... 이런... 세메오틱스... 기차 밖에서... 야... 그래서... 곰을 봤다는건... 문을 봤다... 아니 근데... 송광호씨가... 곰을 본거야... 배어를 본거야... 곰이 배어예요...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거기... 극사에서... 한국말상하니까... 곰을 본거죠... 한국말을 해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번역기를 드리는거에요... 그렇죠... 아니 그니까... 만약 그... 두사람이 이제... 영어를 계속 쓰는데... 고물받는데... 그게 배어면... 참생각이 없는데... 고물받는데... 고물받는데... 한국말이...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자본주의 얘기를... 열차와 비교했는데... 열차 이름이... CW7입니다... CW는... 뭐로 의미하냐면... C... 거기앞에 열차 마크로... W가 나오니까... 월스테트를 의미합니다... 캐피탈의 장점이죠... C는... 캐피탈 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제... 포기적인... 세븐은... 세븐은... 7인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답니다... 통제하려는... 그래서... 7인의 교육을... 반대하는 스테략들...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캐피탈 월드는 나와서... 이제... 뭔가...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윌포드라는 사람이에요... 포드는... 2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간입니다... 테일러 방식이... 똑같은거죠... 헬리포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인들의...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반성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는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자본주의 가고 있는 것처럼... 멸차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연... 협동조합이라는 걸로... 정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나갈 수 있느냐... 정말 시스템이... 탈출이 가능하냐... 에 대한... 일구심을 막... 만드는... 한번쯤은 생각해 볼게... 하는걸 던지는게... 갑자기 또... 다음 화제에 대해서... 갑자기 또... 깔때기... 그걸 떠나서... 잠깐만... 네... 한마디만 짚고... 네... 뭘 짚고 넘어... 하하... 우리가 좀... 오랜만이라... 자꾸 놓쳐요... 자기가 얘기할걸... 자꾸 까먹어... 하하... 어쨌든... 이런 류의... 묵시록적인 어떤... 영화나... 그런 글들이나... 소설들을 읽어보면은... 반드시... 성경적인 내용에 대한... 호딩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통적으로... 성경이... 항상... 그... 묵시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정말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끊음없이... 얘기해 주는... 유일한... 성모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코딩이 들어가요... 그... 아까... 영국하셨지만... 뭐...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름에 대한... 코딩이라든지...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나타나지는... 그런... 코딩들은... 사실은... 슈퍼맨에서도... 봐도... 슈퍼맨에서... 최초의... 그... 크리톤 행사에서... 어떻게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 그... 어린 슈퍼맨을... 인큐베이터... 가치를 생긴 거에... 이렇게 담아서... 그랜다... 일종의 똑같은... 구체적인... 그런... 코딩입니다... 인간이 제시하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은... 항상... 신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뉴 월경... 새로운 신... 인류의 시작... 그... 누구냐... 이현세... 그... 작가분의... 그... 아마게돈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맨 마지막 장면에는...